야 라면 들어갈 자리가 있냐?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냐? 와 나 진짜 역대급 비주얼 완전 개폭망 고춧가루라도 넣어야지 아우 좋다 개 3마를 넣는데 개향이 안 나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와 너무 좋다 아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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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나 살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 그 꽉 찼다 아 너무 맛있었는데 아... 너무 맛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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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 부탁드립니다!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